얘들 안녕 오늘은 내가 한번 착해져 보려고 짜마 짜마 아니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 자꾸 매를 든다 너무 무서워졌다 다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조금 착해져 보려고 오늘은 제가 한번 착해져 보려고 그러는데 다들 마음에 드시지 않나요 낙스오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착한 상태로 맞으면 타격감이 없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안 어울린다고요 저런 사실은 제가 원래 본 모습이 이렇게 착하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저는 원래 사실 착한 사람이에요 아마 안된다고요 무슨 말을 하시는건지 야레야레 여러분들하고 저는 조금 다르답니다 와우큐큐와우님 1500원 너무 고마워요 지금 오늘 저한테 그렇게 쌍욕을 박아보야 저는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저는 워낙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한테 화를 내면서 제가 조금 걱정을 하기는 했어요 여러분들 삭제져 보겠다고 이거 도발하는 거지요 도발이라뇨 여러분들이 과연 저를 화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과연 저를 화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마지막 피잉신 마지막 피잉신 제트인 의원님 1500원 감사합니다 오늘 철권이랑 배틀그라운드요 음 속복 짬타수와 트게터의 그롤요? 하지만 오늘 할게임 오리무중 암압 스트리트 파이터가 베요네타를 탈 것으로 추정돼 곧II 2 작곡 짬타님 왜 다른방은 괜찮은데 작곡 짬타닌게된 방만 끊겨 이상 상품 끊겨 음악 왜 끊겨 свет도 sister 이렇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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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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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 요즘 트위치보다가 자꾸 렉이 걸리는데 컴퓨터 좀 좋은 걸로 바꿔줘요 아무래도 짬타님 컴퓨터가 문제인 거 같은데 수아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연습을 안하시보네요 초심이 그리 봅니다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아! 짬타님 요즘 격갱 연습도 안하시고 배그 연습도 안하시고 코스프레는 코스프레 안해요! 안해요! 네! 저 초심 잃었어요 뭐! 왜! 뭐! 꺼져 방제 바꿔야겠어요 소리가 초밖에 안 밀리니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0.5초? 칵! 0.5초 가요! 5초씩 밀려나 짬타방 왜 이렇게 끊기지? 싱크도 안 맞네 제가 미안해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제가 미안해요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 미안해요 잠깐만 왜 딸기 우유 안 먹어요 요즘 왜 저세상 감성하네요 요즘 왜 황달 분장하네요 잠깐 미안해요 소심을 잃으셨네요 어? 짬타님 오늘 스파에요 킹오파에요 요즘 철권 연습 좀 하셔야겠던데 죽여버릴라니까 최근에 실력 저랑 삐까 뜨죠? 예전 같지 않네요 최근에 저랑 실력 삐까 떴죠? 질까봐 지금 지렸죠? 여보세요 조카 크레파스 18세기야 어마어시야 씨씨 봐라했네 버거킹 먹고 싶다 리온 매그네스님 천원 감사합니다 스파님 천원 감사합니다 스파님 천원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만 트게더 끊겨요 트게더 끊기잖아요 제발 방송용 컴터 사양 종료 짬타님 아 이제 잘 나오네 근데 이젠 왜 뒤돌아서 방송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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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네? 님 뒤를 돌아요? 뒤를 돌아? 짬타님 네? 아까부터 짬타님 방송만 자꾸 끊기는데 인터넷 뭐 쓰세요? 아직도 KT 안 써? 내가 조만간 컴퓨터 사가지고 님들 보여드릴게요 인터넷 좀 바꿔줘 자 네 개인적으로 충격인건 세범님보다 어리시다는 겁니다 누가 동안인지 누가 둘 다 해요 저는 노안이고 세범은이는 동안이고 됐어요? 방송은 자주 안 봐요 나가세요 자주 안 보면 컴퓨터가 얼마나 쓰레기면 짬타님 얼굴이 이렇게 밖에 나올 수가 있지 원래 파하신건가 네 얼굴이나 봐 어? 네 얼굴 보라고 내 얼굴이 빻는지 안 빻는지 그거 관심 갖지 말고 님 얼굴 보세요 나한테 천 원씩이나 주면서 얼굴 품평하지 마시고 어? 내성 발톱님 천 원 감사합니다 자기 개발 하란 말이야 자기 개발 어? 님 어루고 뺨치기님 천 원 감사합니다 천 원 감사합니다 드리려야겠는데 왜 안되죠? 컴퓨터 좀 좋은걸로 쓰셔요 구독이 안되네요 진짜 극혐이야 아아 님들 문제는 컴퓨터에 있는게 아닙니다 방송용으로 저런 컴퓨터를 구매한 주인분이 문재주에 저 컴퓨터 좋거든요 님들 근데 음 조언 몇개 더 드리자면 방송시간은 2시간씩 더 늘리고 합방은 더 공격적으로 하셨으면 하네요 진짜 개빡친다 아 니가 스트리머 해 너가 해 너가 설명충 등판 괜히 착한 척 컨셉 잡았다가 vs 전 띵줄이 후프퍼님 천 원 감사합니다 후프캠님 천 원 감사합니다 고강도의 길을 얻어맞는 중 그리고 시등단의 수장님은 콧발에서 감전 발차기 감전사 당하고 싶어 발차기 발차기 맞고 감전사 당하고 싶어 발차기 오와 영원님의 발차기